고흥 선생님 타요! 타지 말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년만에 고흥 녹동항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월요일이고 작년에 탔던 고흥 녹동 샤크 또 타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4일날 왔는데 오늘은 10월 15일 딱 11개월만에 이렇게 왔네요 아랜역 쪽에는 이상하게 13물 다음에 조금이 아니고 13물까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고요 바람도 없습니다 네 일본 한 명만 했어요 이게 낚싯대가 2만 7천원짜리입니다 왜 싼 걸 샀느냐 문어떼 쓰다가 부러지면 말지 하고 그냥 저렴한 걸 삽니다 얘가 스펙이 6.32 인가 그럴 겁니다 6.32 피트 그래서 2m 정도 됐는데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녹동 샤크 손자님 포인트가 대부분 뽈밭이었어요 그리고 로디아님이 뽈밭에서는 끌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오늘은 20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되니까 많이 던들어 가면 안 되거든요 손자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20호면 될 겁니다 하시는데 오늘 14분이니까 위속이 느리니까 제가 느끼기에 바닥 찍고서 질질 끄는 게 좀 힘들다 25호 30호 까지 올릴 거거든요 자 채비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둥줄은 7호 사용했습니다 맨 밑에는 어차피 질질 끌고 다닐 거니까 추도 무겁게 쓰고 핀도레를 2개 달아줬어요 10호입니다 그리고 단차 25cm 위에 또 핀도레 10호 그 위에 핀도레 10호 그리고 그 위에 15cm 위에 고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65cm입니다 처음에는 맨 밑바닥과 단차 25cm 위에 2개만 하다가 날이 좀 밝으면 3개까지 꽂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동에 와서 시청자님 또 또 뵀습니다 함재짜화짜 예 함재재짜화짜 시청자님이세요 오늘 바로 옆에서 같이 낚시하게 될 거 같습니다 녹동에 오는 버스를 접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버스가 아니고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한 6시간? 6시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오다가 쉬다 해가지고 홍삼도 하나 먹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와 설레네요 1년만에 처음이라 1년만에 처음이라 옆에 또 시청자인 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0포츠로 시작했고 단차 25cm 위에까지 해서 애기를 2개를 달았는데 바닥에 끌립니다 조금 난리네요 오늘 간조가 6시 50분인데 물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랜턴을 좀 비춰봤는데 서해 볼물만 보다가 내려오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청정지역이야 여기 천장님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그냥 담으게요 제가 그냥 담으게요 오 잡으셨다 우와 대파급이야 동네에 큰형님 같은 인성이시죠 프로님이십니다 작년에 낱마리 수준일 때 와가지고 그 선생님 포인트하고 배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상이 강렬해서 또 찾게 됐습니다 11개월 만입니다 치즈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수줍으셔가지고 아 저 그런거 안해요 이러고 계시네 어 히트 시청자님 히트 저도 히트인줄 알았어 우와 오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자 이렇게 차려입으신 이유가 있었죠 크으 와 아 좋다 아 핑크 얘기 나오나요 여긴 또 아침에도 핑크를 좋아하나 저는 거의 오늘 갖고 온게 축강을 거의 다 했는데 축강 안 하신걸 그냥 그냥 잡으셨어요 음 해뜨기 전 이때가 딱 피딩이죠 나와도 반짝 잠깐 나올 때 오오 이건 바꿔야돼 이거 어쩔 수 없어 핑크에요 핑크 예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신 색깔이야 자 그리고 바닥에서 좀 띄워가지고 단체가 있는 어 핑크 아닌가요? 주황 주황이구나 주황이에요 주황 예 주황이면 고전적인 주황이 있는데 아 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하하하하 우와 여수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귀죽게 옆에서 두마리 잡아내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닥 긁으라고 우와 뭐 혼자 다 잡으셔 아 우리 동갑도 우리 매직이 매직 아 떨어졌다 다들 고페질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닥 쭉 끌고 가십시오 챔질도 못 졌는데 좋았는데 물색이 맑아지면 입질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도치지 않은데 오우 이야 빠졌어 20% 정도면 충분히 끓일 수 있죠 얘를 밑으로 가고 5호 자 5호 올렸습니다 완전 무장하시고 오신 이유가 있었어 오우 히트하셨어요 무슨 색깔이 나오는거지 혹시 안 보이는데 색깔이 구분이 없네요 랜덤으로 나오네요 제가 풀게요 엉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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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자 해 뜨기 시작합니다 엉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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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엉켰어요 엉켰어요 엉켰요 혼자 잡으신다니까요? 그런 안식이 아닌데요 저 한마리 후킹했다 떨구는 동안 도덕자님은 3마리 잡으셨습니다 떨어지는 거 여기로 온다니까? 히트 멋지게 히트 와 소리부터 아 CR이 섞여 나오네요 큰 거 잘 보고 히트 와 알 수 없어 진짜 매직이야 매직 혼자 잡으셔 혼자 감이 좋으신가봐요 왜 저런 식으로 다니라버려 내가 공부 좀 했다 멋져요 멋져 뭐가 문제일까? 오 오 환수하셨어 저는 왜 스타트가 이렇게 느리지 항상 아 이제 쳤어 고맙다 오 소위 좋네요 이거 오 와 소위 좋다 오 소위 좋다 에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딱 찰박이네 자 배를 바깥쪽으로 하시고 등 잡아서 됐으면 몽불 안 씁니다 핑크가 맞았구나 핑크가 맞았구나 이거 우와 대빨이다 이건 이야 와 소위 진짜 크다 와 저런게 대빨이에요 오 대기 하나 더 다니니까 중국도 안으로 가네 이게 세 개짜린데? 맞았어 문화는 아니겠구나 어디에 걸린거야 어디에 걸린거야 아니 아니 걸렸어요 아 와 장난 아닌데 제가 세 개를 한 잘못인가요? 그래도 전 잘 풉니다 오 라인 굉장히 얇게 쓰시는구나 자 하나 풀렸죠 두 개도 풀렸고 세 개를 풀렸지 잠시만요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놓치면 안 되죠 막물 갈아줬네 단차를 짧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와 잘 잡으신다 진짜 멋져요 터 바꾸면 제일 먼저 잡으시네 아 요즐이 쓰시는구나 방금 바꿨습니다 방금 네 처음에는 일반 옥력이 쓰다가 바닥 걸림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에는 봤어 자 저도 한마리 왔습니다 오우 뭐야 오우 뭐야 오이 뭐지 엄청 묵직한데요 엄청 묵직한데요 무르다 아 아 나 참 이거 방생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빠듯하게 사백 들려나 에이거 이번엔 다 봐보죠 아 아까 그런 끈적끈적한거 전부 다 문어가 빠지기도 하구나 그러는데 아기 하나 가지고 문어도 나옵니다 아우 어쩐지 아 아 대왕가 보증한 줄 알았더니 새끼 문어였어 전략을 좀 바꿀까요 어허 이런 가비가 왔었네 문어가 아닌데 태우는 낚시가 아니고 감각을 한번 살려볼까요 으 가지인데 가지는 소평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자 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0포로 내렸어요 25호에서 뻘밭힌데 질질 끌어도 뭐 없길래 오시마자 작네요 방향 사이즈는 너무 이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청자님한테 쏠 뻔 했네 두 마리째 계속 바꿔보는 거죠 계속 쳐버리시고 진짜 뭔가 이유가 있어 금방 떨구셨어요? 죄송한데 저한테 올 겁니다 아쉽네 두 마리째 오랜만에 한 마리 아이고 작다 아이고 쭈꾸미네 별게 다 나오네 진짜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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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죠 어우 뒤에 히트 크다 지금가 저정도로 휘면 문헌 돼 바로 걸리게 아 한마리 걸었어 예 한마리 걸었습니다 한 백만년 만에 한마리 걸은 것 같아요 아 사이즈 너무 좋다 이런 것만 계속 나와 네 우후 아 아이고 야 인자 3마리 문어 한마리 쭈꾸미 한마리 히트 오 오 요즈리 아니에요 요즈리 하필 요즈리 사이즈는 큰건데 아 작아요? 오 그래요 절박이 넘네 왜 하필 요즈리만 좀 큰일 났다 아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어요 아깝다 너무 아깝네 요즈리인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순간 저 물에 뛰어들 뻔했어요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역시 녹동 녹동이 사이즈가 좋아요 오우 사이즈가 좋아 국방색 계열 그린 계열이브네요 어허 큰일 날뻔했네 라인이 쓸려있네요 네 라인이 쓸려있어요 천질하다가 딱 끊어지지 또 이거 왜 쓸렸는지 아무튼 쓸려있습니다 왜 라인이 쓸려있을까요 어 이거 서픽스인데 서픽스가 튼튼하긴 해요 근데 쓸리면 서픽스건 서픽스 할아버지건 도용이 없죠 서픽스가 튼튼하긴 해요 근데 쓸리면 서픽스건 서픽스 작다 또 쭈꾸미 아니야 이거 오우 그래도 다물만을 합니다 시청자님 국방색이요 국방색? 예 국방색 아니면 그린 계열 녹색 녹색 계열 다 먹네요 알겠습니다 아휴 하긴 제가 더 못잡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춘거를 드려요 제가 좌핸들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왼손으로 가면 이게 타원이 잘 안그려지더라고요 초리대가 막 싹춤추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절 좌핸들을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우선 빨리 가보려고 할게 아 아 이거 가비는 아닌거 같은데 자 쭈꾸미 두 마리째 아까 그린을 썼는데 바로 바꾼게 쭈꾸미 때문에 바꿨는데 오 빼껏 쓰죠 뭐 선경이 1.3일인데 쭈꾸미든 뭐든 느껴질건 다 느껴지죠 제가 간저타이밍하고 관계없이 녹동은 물돌이가 좀 이상하죠 시간이 막 섬하고 섬 사이니까 유속이 좀 빠르면 빠른대로 나중에는 좀 느리게 시작됐다가 느리게 하는데 유독 빠른 날에는 섬하고 섬 사이에 조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한 40분 봉돌 쳤던 것 같아요 와 전화중이네 쭈꾸미 만 잡네 쭈꾸미 밝은 축광이 되는 국방에 얘기 써볼까요 간저는 6시 50분 아까 거의 7시 그때쯤이었는데 8시 44분 거의 9시래 벌써 몇 마리 못잡았는데 아 다음에는 버스 출조를 좀 해야되겠어요 아 설레는 마음으로 5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좀 힘듭니다 레이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쭈꾸미인가 아이고 이게 또 쭈꾸미인가 신경타입이라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휴우 휴우 꾸준히 잡으신다 진짜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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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주꾸미 진짜 이거 밝은거 바꾸자마자 레이저는 무조건 쭈꾸미 가면 쭈꾸미 가면 가보증어 많이 나오고 가보증어 가면 쭈꾸미 나오고 심심하지 않으니까 좋네 물발 사료나면 좀 바꾸죠 아우 사이즈는 좋은데 너무 머릿수가 좋은데 다섯마리에서 멈춰있습니다 지금 9시도 넘은거 같은데 오 모노 쭈꾸미 모노 한마리 건졌어요 그래도 오 와 뒤에도 히트 전장님 물 조금 사라 나죠 확실히 물이 저기 가니까 맞아맞아 여기저기 히트 아니 많이는 안길거에요 전에는 60m 2대랑 60m 안 들어갔네요 갔었던거 같아요 한없이 풀리는데 지금 녹화가 내려고 있는건가 인 ول여 하하 ㅎ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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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수천 있나봐요 수천 죽광을 엄청나게 갖고 왔는데 소용이 없네요 여기는 죽광이 아닌가봐 멋지게 호킹 하셨는데 바닥에 박힙니다 와 히트 손 잘 잡으신다 문어 얘기로 나오네 우와 돼지가 보증하여 왜 이렇게 안나올까 하셨나요 감 잡으셨소 제일 하트하셔 저희는 몰인데 그래도 시청자님은 한마리씩 잡으시지요 저는 아예 황이네요 중간에 껴가지고 애기도 제일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제가 어? 문어인가? 문어 아니면 대왕이다 이거 오오오오 뭐해 도대체 뭐해 도대체 오 대 대 버티까지 완전히 다 이겼어 문어인데 이거 이거 문어 아니면 가부징어가 이만한게 있을 수가 있나 뭐해 도대체 항아리인가 통발같잖아 저거 근데 통발치고 누군지 하루라그런데 통발속에 가부징어만 아 저기 문어만 있으면 아 밧줄이구나 아 아 잠깐만요 끊겠습니다 네 있어요? 계속 타고 긴장했다 아 저 진짜 문어온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잘 올라가서 아 아 아 아 아 힘든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아 아 예 고맙습니다 백만리 한 마리 왔어요 이게 뭐 치는것도 없어 그냥 매달려있어요 그냥 뭐에 먹은걸까 아 아 그린에 먹었구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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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게 이게 녹동의 물색이 아닌데 어우 저리는 참 좋은데 입질이 없어 입질이 요즘에 갑오징어만 나오면 죽 쓰네요 한참 시즌인데 시트 잡으시는 분은 잡으신다니까 어우 사이즈 크다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더블 이트 와 저거 사이즈 5타 저는 그냥 저냥 와 사이즈 좋다 아이고 아이고 오우 작진었네 오우 그렇지 야 잘했다 너 무겁게 써서 그냥 계속 질질 끄네요 모래랑 자갈이랑 모래랑 자갈이랑 섞여있는거 같지 않아요? 네 아 멀물 흙탄물이네 갑자기 와 갑자기 흙탄물이에요 갑자기 제가 풀게요 지갑 풀겠습니다 네 지갑 풀겠습니다 저 이런거 잘 풀어요 어 됐습니다 시청자님을 잡았네 이런 몰골이 아니아니 저거 이쁘네 저거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자 초코파이 정을 주셨네요 자 초코파이 정을 주셨네요 자 물색 탁 할 때는 축광이죠 네 축광 작업 이왕이었으니까 하나하나 떼긴 했는데 뭐 굳이 뗄 필요가 있는걸로 한번 해보죠 물색은 아까 거기보다 좀 난데 바람이 터지네요 두 종류는 날물인데 오늘 들물낚이입니다 히트 아우 이다코알이 초리떼 휘는게 멋잼이다 아주 근데 가보징 쭈꾸미는 괜찮았는데 가보징 해외에는 거의 6대4 액션 빠져라 너무하시네 하하하하 한마리 했습니다 아 역시 물색이 좋으니까 오 덤벼불 끄지도 않았는데 허허 또 바닥에 있네요 세 개 다 달았어요 안 잡힌데 어떻게 자 추워 올려볼게요 30포 둥둥 떠내려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애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65cm짜리 채비 그겁니다 30포추도 둥둥 떠내려가면 25호에 10호 하나 10호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10호 하나 더 걸어서 35호를 만들어서 쓸겁니다 그 이상 떠내려가진 않을거에요 오늘 뭐 물때가 14 무리니까 히트 우와 선두자리를 위협하고 계셔 선수에서 우와 사이즈 너무 좋다 문어의 기록 계속 잡으시네 네 제가 냉장고에 아 여기가요 금말이 왔습니다 이야 선장님 냉장고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사이즈 좋다 어? 안 좋네 저희만 지금 작은거 하하하하 그래도 뭐 방색 사이즈는 아니니까 으흑 사이즈가 고만하구만 하네요 20포 30포가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줄을 땅에 박아놓고 원줄 흔들리는 것만 가끔씩 들어보시는거죠 무게감 있는지 없는지 쭈꾸미인가? 오 너블르트 쭈꾸미 같아요 저는 쭈꾸미 어? 아닌데? 가보지거네 너블르트네 진짜 사이즈 딱 고만하네 오오 어? 자 이제 두 자리 있어 옆에 한분만 시청자님이신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뒤에 계신 분도 시청자님이시면서 하하하하 큰 보람을 느끼는데 보람느낌은 뭐해 제가 젊을 줄하면 돼요 요즘에 하하하하 히트 나 히트가 비싸서 그런가? 실력이 좋으신거죠 그냥 하하하하 싼 날씨 때문에 다른거 자꾸 히트한 날씨 때문에 큰거 자꾸 콜록콜록입니다 콜록콜록 하하하하 아 이거 히트 아닌데? 쭈꾸미인가? 쭈꾸미네 또 쭈꾸미 쭈꾸미에요 쭈꾸미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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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낚시 때는 싼거 잡히고 짠거 잡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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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저기서부터 자꾸 쭉쭉 빨라가 도망가다가 했던 놈이 저 녀석인가 보네 하하하하 값어징어가 작을수록 포악하더라구요 이게 하하하하 클라고 해서 그런지 막 달려들고 하하하하 이것도 작은거네 하하하하 아 이거 낚싯대를 큰걸 갖고 와네 비싼걸 갖고 와드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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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문희는 오늘 못 잡고 3족 세트 다 했어요 문어, 주꾸미, 가부지금 다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라면 끓여 먹으니까 딱 좋네 제가 시청자님, 구독자님 원줄 끊어먹는 대장이죠 하여튼 걸리면 원줄 딱 끊습니다 아 못자고 한 소린데 제가 이렇게 갈까요? 오! 제자리 오셔서 뺏어 가신 줄 알았어 오 이건 사이즈 좋다 뺏겼어요 아 면방세는 되겠네 아우 좋아좋아 아 이거 국방색이 계속 나오네요 오! 괜찮으세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히트! 바닥 내리시자마자 바로 히트 하셨네 아이씨 근데 바닥에 나 괜찮아요 참돔 새끼 문어? 문어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줄이다 하하하하하 어? 위에 거 물었네요 어? 위에 거 물었네요 어? 위에 거 물었네요 어? 위에 거 물었네요 와 이거 줄이야 줄 자 빨리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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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값도 안 나온대 이거 단지에요 단지 문어는 한 마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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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잠시만요 우와 손만 좋다 손만 반지일까요? 올라왔나요?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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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만 손만 문아 오! 오 어쩐지 단지를 들고 올라 으아 이런... 으으 으으 단지를 놔라 으아아아 800짜리되겠다 800 안되고 한 700? 700 되겠네 아 800 되겠어요? 오늘 꽉 쳐서 대지마 angle 우와아 힘들다 으아아 자 올해 첫 문어다운 به 문어가 건졌습니다 문어 두 마리네 한 800짜리 된대요 축하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와 힘 무적이 쓰네요 저거 아 난 문어 나가신데 2kg짜리인 줄 알았어 단지가 있으니까 오 문어가 문어가 어복을 멀어다졌나? 자 여러분 이거 낚싯대 2만 7천원짜리에요 진짜 2만 7천원짜리 값이 나오네 아 이건 그래도 아까 거던 좀 낫다 면감자 아 선생님 저 오늘 분량 다 뽑았어요 최애 태자 호자 선생님이세요 저보다 3년 연배시더라구요 제가 범띠에요 최애 태자님 제가 봐서는 아직 걸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빠가 아직도 아니 무우꾸미도 아니고 최애 태자번드 같은 경우는 총 2개가 2개짜리 밴드에요 60마리 기본으로 91마리 백가비 또 올라가서 상승곡선이 갔다 갔다 제가 모랑을 몰고 다녀요 저 때문에 그럴겁니다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조항은 준 만큼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그날 그날 조항 안좋으면 못건져요 저는 선수를 아니니까 뭐 요즘에 보면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잡으셔 집사람이 막 놀리고 자기 요즘에 꽝조사네 뭐 이런소리나 해대고 자 내리자마자 아마 근데 참 신기한게 저는 초반에 엄청 약하더라구요 후반에 땀 어떤 배를 타는건 하아 진짜 그래도 27,000원짜리 낫다 자 주꾸미 체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경 선경이 1.5mm 이하면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자 30포봉들도 자주 들어보시면 아 이게 어느정도 묵직하구나 그럼 감이 오세요 와 막퍼네 갑자기 근데 저 낚실때도 제가 알기론 한 25,000원정도 하는걸 알고 있는데 40,000원짜리 와 13,000원씩이란 차이나네 그래서 저보다 큰거 잡으시는구나 와 딱 더 크네 진짜 근데 뭐 73,000원짜리도 제가 이거 있거든요 2.5mm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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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다른걸 넣지 하하하하 그래서 사장님이 제일 큰거 잡으시나봐요 이거 얼마짜리에요? 사장님 10만원 오 자 10만원 넘어가는 낚싯대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진짜 재밌다 어 엉켰나 엉킨거 같은데요 작은데 예 하하하하 으 키분대겠습니다 밥먹기 전에 그는 무너좀 한번 볼까요 자 800g짜리 그리고 요거 한 400g 들어요 어우 기본은 언뜻 키로 가까이는 조금 될까말까 하겠는데 와 많이 잡았었네 돌 잡았을까? 저는 16마리 잡았어요 16마리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두번씩이나 들어갔으면 가져가셔도 되는건데 야 오늘 차 누가 할 것인가 물이 섰어요 어우 있나봐요 와아 색은 진짜 대중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색깔하면 저 색깔이 안맞고 저 색깔하면 이 색깔이 안맞고 물 색깔이 핵탕물입니다 가비가 있어도 못볼것 같은데 가비가 있어도 못볼것 같은데 희트 접으시는 분들은 접으시는게 뭐 무슨 희트 우와 똑같을꺼야 진짜 가보지거라 오? 오왔는데 컸는데 와 이 뻘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네 손자님이 계속 포인트 이동하십니다 손자님이 계속 포인트 이동하십니다 손자님이 계속 포인트 이동하십니다 뭘 모르겠지 얘가 보고싶어도 못볼거에요 뻘때매 아 혼박으로 막 까는데 왜 와 이 색깔 이걸로 튀어야 되나 자랑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제일 많이 잡으신거 같아요 와 크다 신났어 와 분만좀 하세요 뒷편에서만 잡으셔 어 하하핳하하하 글린에가 몰라도 틀어내야 되겠다 하하하핳 아하핳 에이 글린에가 먼저 틀어주시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린에가 마 내가 하하하하 저게 아는사람이니까 아무 말도 안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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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펴주세요 눈 감고 바닥인데 고와 바닥이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주황정도가 아니고 완전 황금색인데? 아이고 저거 왜 작은건만 걸리지? 선장님 아까 그 포인트죠? 한바퀴 돌으셨잖아요 전부 다 뻘물이야 주황이네요 주황 거기 완전히 흑탄물이던데? 선장님이 안나오면 계속 포인트 이동하세요 낚싯대 풀어지고 바로잡으시네? 큰데요? 오오! 사이즈 큰거다 이제 사이즈 큰거라였나 봅니다 앞으로 50만원 더잡아야지 오오 물색깔이 바뀌는데 이제 더블히 트네? 아 이거 챔질도 안했는데 이거 물색이 바뀌었어요 오 괜찮네 물색 바뀌니까 대박이 뜨네요 밑에 두개 다른거는 다른거 없고 문어가 나오니까 문어도 잡았겠다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뭐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열심히 했으니까 낙천적이신 시청자님도 만나뵙고 저도 두 마리만 더 그럼 수은마리인가요? 아니요 머리도 15마리 남았나 어 처음에 그렇게 길을 죽여놓으시더니 아 문이 있다니까 에이 문이 어딨어요 다 실력이지 물색이 바뀌고 있어요 네 네 방향 바뀐거보다 색깔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뜨네요 가보죠 히트 와우 물색 바뀌니까 좀 쳐다보기도 낫네요 크다 와우 저정도는 와우 역시 고공사이즈입니다 와우 이런게 대포알이야 와우 11월 사이즈인데 벌써 나오네 오우 한손에 다 안잡히는 사이즈 고공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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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 11월 되면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또 수셨던 분이 네 마리 잡으셨어요 그거를 오우 계속 나와 계속 아우 아우 오우 감사합니다 선장님 나이스요 선장님 필받으시면 막 연장하시고 근데 잘 나오는 날은 아니고 안 나오는 날에는 연장도 막 해주시고 하세요 작년에 소문 듣고 온거 오우 두마리 빠집니다 와우 진짜 저보고 사과 치는겨 저보고 사과 치는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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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처다보면 잡고 계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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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고맙습니다 나 부터 흔뛰게 해 주세요 저쪽 뒤에 많이 잡으시네 저 뒤편이 왜이렇게 뒤편이만 많이 잡지? 우리는 첫긋발만 첫긋밤, 첫긋밤 나한테 오세요 죄송해요 아까 방송하시던데요 샤크야 가자 그러시던데요 배마다 정말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분위기가 있더라구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거 사이드 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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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12 13 13 15 15 16 16 16 2마리 방생했으니까 18마리 많네요 인약하지만은 저한테 문어가 있습니다. 소식은 이 정도만 전해드릴게요. 요즘에 계속 어딜가나 계속 꽝치고 다니는데 언젠가는 많이 잡을 날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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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